자, 다음은 제가 사회자가 아닌데 이렇게 연주도 하고 사회도 오려니 좀 떨리네요. 5월은 어제 그제였나요? 가족의 달, 가정의 달입니다. 그래서 어린이날을 지났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죠. 음,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또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흥을 드리고자 제가 자금하게 동요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. 물론 구성이 성악, 또 매소한 해금, 또 건반 이렇게 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동요 멜로디를 들려드리면서 뭔가 가정의 날에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자 합니다. 바람이 너무 많네요. 함께 즐겨주시고 혹시 노래 중에서 아시는 노래가 있으면 박수치시면서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박수치시면서 서울지 우리 오빠 날 타고 서울 가치면 시간 끄는 사가지 속 오신다 보니 서울 가치면 나는 소신 또한 나뭇잎만은 슬슬 떨어집니다 엄마가 선 그늘에 굴 따라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하다가 들려주는 자전의 노래에 흔들고 슬슬 흐르는 잠이 듭니다 엄마가 선 그늘에 굴 따라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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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미있으셨나요? 감사합니다.